어깨를 펴고 Heal me up! Heal me up! 찬물을 훔쳐 Heal me up! Heal me up! 어깨선 대로 우주에서 빠른 뻗어 어깨선 대로 너와 난 길이 I need it! I need it! 저희 집에 오는 걸 화려합니다 화려합니다 화려해 웰컴스 하이크랩 안녕하세요 다들 어? 뭐야? 뭔 게임을 하려나? 이 상자는 뭐지? 아니 일단 색깔이 색깔이 눈부셔요 사실 쟤씨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Heal입니다 감사합니다 나세안이 해줬어 색깔 파워레인저야 우리? 그니까 왜 이렇게 완전 원해 자 읽어보겠습니다 웰컴 투 더 르니버스 힌둥이들의 승부욕에 불을 붙일 구역 점령 미션이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각자의 치밀한 전략을 세워 서로의 땅을 빼앗는 땅 싸먹기 게임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운 좋게 찬스를 획득해 앉은 자리에서 땅 부자가 될 수 있는 행운을 거머쥐일 멤버는 과연 누구일까요? 오 오 오 오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땅을 가지고 시작을 할 건데 네 누가 어떤 땅을 먼저 점령하고 시작하는 게 중요하겠죠? 중요하죠 그렇죠 2분의 카드리즈 아 계속 본인의 색깔이 제일 많은 사람 순서대로 네 각 색깔마다 6개씩 되어 있어요 네 몇 분이요? 1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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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이거 너무 헷갈려요 이거 보라색이 없는 거 있어? 이거 보라색이 없는 거 있어? 보라색이 없는 거 있어? 2분요 1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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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 3 Oxi 나오around 1 파이 Obsi 왜 여기 해! 아니 뭐라 생각해? 왜 없어? 이거? 아직 안 끝났어요? 15초요?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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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야겠어! 지금도 하면 되겠지 않을까? 지켜! 힘들어! 많이 없네? 나 나쁘지 않은데? 야 빨간색 제일 없어! 나 빨간색 제일 없어! 이렇게 했구나? 야 재즈야! 나 열심히 뭔가 하고 있었는데 내가 꼴등인 줄 알았는데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인데? 되게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결국에 이러면 되지 뭐 이제부터 더 잘 안 돼요 이거 봐야 되지 않나? 여기가 1등이다 나 아니야? 보라색 보라색이다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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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다 뺏을 거니까요 동점이에요 동점이에요? 응 가위바위보 자주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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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재 씨 저 씨 티원 씨 윤진 씨 손으로 네 그래서 꾸라 언니부터 그 구역을 정하는 거예요? 아 언니가 하면 처음에 하면 다 차지할 거 같아 일단 언니 누워있을 때 차지할 거 같아 소파 이거 냉장고 앞에도 나는 무슨 현관문 지켜야겠다 현관문 뭐야? 어? 침대? 아하 팟 되나? 잠시만 그치? 이렇게 가면 되고 이거 야명? 잠시만 와 이거 저 번째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아 근데 여기까지 어떻게 와야 되지? 빨리해 게임하면서 바뀌나? 첫 상절구 잘 어울린다 그냥 받아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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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를 이제 받아줘야 돼 오 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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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같이 해야 돼, 같이 해야 돼, 둘, 셋.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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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유, 못 들어갔어, 아유, 못 들어갔어. 왜 그래? 아, 왔어. 여기는 다 내 자리로 할까? 그럼 여기는 못 지나가잖아. 여기서 고기는 못 다니니까, 오케이, 좋아. 좋았어.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잘 수 있고? 오케이, 됐어. 끝났나? 너무 오래 걸렸어? 너무 오래 걸렸어? 어려워, 어려워. 어쩔 수 없어. 첫 번째는 너무 감이 못 잡혔어. 그래? 행복한 고민이다. 행복한 고민이다. 나 어려워. 이게 크니까. 이거 진짜 모든 게 노랭이네? 이거 진짜 어려워. 머리까지 다, 노래. 야, 나 진짜 병아리 같아. 와, 잠시만. 내가 먹을 게 있잖아, 여기. 와우, 와우, 와우. 아, 무조건 여기네. 구라 언니 앞에다가 두고 못 먹게 해야겠다. 와, 잠시만. 그럼 어떻게 가라는 거야? 내가 뛰어서 저기까지 갈 수 있나? 여기서 갈 수 있겠지? 나는 나를 믿어. 내가 멀리 뛰기로 한 때 북상대에도 나가본 적이 있다고. 야, 야, 왜 웃어. 봐봐. 너무 웃기지 않니? 야! 아직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즐거워, 이제? 아, 잠만. 한 번 연습해줘야겠다. 여기서 가능한지. 오! 오! 완전 가능인데? 그렇다면 혹시 모르니까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두고 아, 라면, 라면 쪽에서 해야지. 거의 구라 언니 옆에 있네. 언니가 잘했네, 똑똑하게. 어렵네. 어렵지? 구라 언니 거의 옆에 있어, 내가. 나 좀 잘했지? 응. 응. 내가 지금. 그래? 나 점프 연습 좀 해야겠다. 에이, 그 정도로 했어? 야. 내가 진짜 하나가 좀 심해. 덤블링해, 덤블링. 심해. 다치지 마. 어떻게 했지? 그 정도로 거리가 있어? 와, 이 정도면 되겠다. 언니가 좀 치사하게 한 게 하나 있더라고. 그래? 응. 야, 어때? 나 살아나볼 거 같아? 공간. 아니야, 너는 그냥 재밌게 해. 응, 재밌게 해. 그냥. 허어! 와, 유기가. 전 아이던데? 안 해봤어. 아이고. 같이 들어가는데 대신. 너 꼴찌기잖아. 불쌍해. 응.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언니, 여기 할 거지? 냉장고. 응. 어? 그럼 나 여기 했네? 응. 여기에 있으면 의미가 없잖아. 나물 끓여야 되지 않아? 그렇지. 그렇지. 오늘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디다 해야 돼? 모르겠어, 난. 근데 나 거기 가고 싶은지 잘 모르겠어. 너도. 너도. 그냥 가만히 있고 싶어. 그냥 여기 몰아 놓을까? 그냥 모아놓자. 그냥 모아놓고 안 돼서 피크닉 할까? 우리 같이 모아놨어. 모아놨어. 여기서, 여기서. 여기 시원한 데서 먹자. 먹자, 먹자, 먹자. 우리 모아놓자. 우리 즐거우면 됐으니까. 우리 즐거우면 됐으니까. 즐기면 됐으니까. 우리는 즐거우면 됐으니까, 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나는 가만히 있어도 좋은데. 몇 가지 팁을 알려줄게요. 네. 남의 땅을 지나갈 때는 홍행명 6팀. 오. 5팀. 땅을 살 때는 10팀. 그리고 상대방의 땅을 사게 되면 20팀. 좀 비싸다. 총 몇 팀이 있어요? 시작할 때? 일단은 30팀. 아.. 가지고 오신 물건의 무게에 따라서 게임을 드릴게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자기 땅에서 다 하는 거. 무거운 걸 가져올수록 좋은 건가요? 대단. 우와. 오케이. 근데 그 땅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오케이, 오케이. 10팀. 둘. 아, 네. 뭐야, 계란? 교란 많이 만들어도 되는데. 나 비켜, 내 땅이야. 나 여기 있어. 여기 냉동고에도 뭐 있을 듯? 이거 뭐야? 뭐야? 뜯어봐. 뜯어도 되는 거야? 아니야, 나 이거 가져가서 논으로 할게. 뭐? 아... 지금 시작이야? 시작으로. 나는 이 세상을 못 살아갑겠다. 왜 이렇게 험해, 세상이? 안녕하세요. 저 이거 논으로 바꿔주세요. 1.5kg? 많이 안 되네. 오, 괜찮은데? 감사합니다. 그러면 조그만 걸 계속 가져오면 옷 입는 계속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야? 아, 이거 왜 모아놨지? 그러니까. 호랑이 나갔어? 응. 그럼 현관 앞에 해놨을 거야. 그치? 이거 사는데 얼마였죠? 저 299번이요. 오, 근데 갈 수가 없는데요? 아, 이 검은색 밟아도 돼요? 하하하하. 죄송해요. 하하하하. 죄송해요. 하하하하. 번역? 왜 이렇게 하면 뛰지? 괜찮아? 괜찮아? 아니야, 난 할 수 있어. 뭐 하는 거야? 갈게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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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하하하하. 하하하하. sauce. 밟았어. 밟았어. 밟았어! 안 밟았어. 왔잖아! 밟았어, 밟았어. 안 밟았어. 안 밟았어. 팀을 들고 나ör세요? ото hell Yes. dopo, 뭘 해야 될까? 잘 살 수 있는데 뭘 해야 되지? 나 너의 미친 사람이 되는 거 아니야? 어? 이거다! 아 진짜 이거 어떻게 들고 가지? 아 이 슬리퍼가... 안 돼 이 슬리퍼 아 여기 지나갈 때마다 일해야 돼? 아 꾸러우니 뭐야? 이사해? 자주라 부동산 유진이 찾아왔습니다 일단 통행료를 제가 내야 될 거 같아요 실수로 공룡을 밟아가지고 그리고 땅 하나 살게요 현관문 앞에 있는 땅 하나요 이거 채원 채원 티클보아 태산 저 땅 살게요 158 363? 가보자 이거 어떻게 됐나? 알겠습니다 우와 이거 너무 무거워 야 미사 갖고 왔어 얘 우리 이사 하는 거 아니지 이사 자 이사 우리 이사 가요 뭘까요? 옅 예스 집팀 진짜 무거운 거 어때요? 그 카메라 무겁죠? 오 죄송해요 잘못된 선택을 했어 이거 어떡해 이거 어떡해 윤진이 왔어요 윤진이 왔어요 제발 오 어떻게 가져왔대 어렵게 십 오 야 얘 진짜 잘생겼어 이야 여기 없어지겠다 여기 없어지겠다 아 잠시만 근데 이거 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 야 저 이거 좀 많이 오바인데 가져가지는 않은데 야 그거 하려고 했는데 오바였어 근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심? 응 해볼까? 우리 다 오케이 열심히 해보자 해보자 1번 밖에 할 오케이 아 진짜 오바다 와 주아야 야 진짜야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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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크라운이 보네 어? 아니 드립스 하기로 했어 내가 드립스 열심히 하기로 했어 해보자고 혹시 칠 수 있는 건가요 이거 야 크라운이 단장 갖고 와 얼마였어? 20kg 넘니까 15핀 오케이 근데 이거 이 이상은 없는 거죠? 이 이상은 이게 더 무겁다고요? 20 가슴 나 좀 이제 쉬어야겠다 이게 15핀의 가치 이상일 것 같은데 20핀 정도 줘도 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쉬어야겠어 힘들어 힘들어 아이스크림 없나요? 아이스크림이 왜 X지? 뭔가 해야 되나? 나 지금 너무 더워서 뭔가 시원한 거 먹고 싶은데? 여기 올 때마다 잠시 냉장고 문 좀 닫아주시겠어요? 어 미안해요 야 근데 여기 X 쳐져있어 그니까 그거 돈 내고 먹어야 돼 그래서 돈 내고 먹어야 되는 거구나 먹고 말까 치킨도 있어 나 이거 먹고 싶은데 이거 먹고 싶은데 아이스크림 먹을 수 있겠네 그니까 나 진짜 돈이 없어 난 돈이 없어 60핀 있어 60핀? 응 근데 뭘로 써야 될지 모르겠어 뭘로 써야 되지? 타늘을 서겠습니다 뭐 했어요? 뭐 했어요? 뭐 했어요?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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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사고 해봐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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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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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무서웠어요 하나 눈 챙겼다 너무 무서웠다 하나 눈 챙겼다 사람이 제일 무서워 건졌다 건졌어 라면 잘 끓이는 사람 나 물을 얼마나 넣어야 돼요 언니? 라면 만들어? 응 그거 이거 다 그럴 거? 마셔 한.. 한입 아 450 정도가 딱 좋아서 으이씨 라면 먹어? 응 하나만 먹어? 진짜? 네? 언니 먹을 건가 언니 이렇게 먹어봐 어? 뭐야 이거? 이걸로 끓이는 게? 언니 이렇게 맛있는데? 이거 얼마였어? 이거 띠티 프레자 가시바길 위로 띠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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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지 이게? 뭔가 있단 말이야 100% 와 여기 너무 시원하다 여기 많이 써서 돼 얘들아 이리로 와봐 뭐야 그거? 이게 뭐지? 뭔가 있어 피요나 띠티? 이게 왜 갑자기 있지? 우리인데 우리 이 포즈를 하면 돈을 주는 거 아닐까? 해볼까? 해볼래? 혹시 모르니까 뭐야 포즈가 이리 와봐 하나 둘 셋 피요나 띠티 뭐 하는 거야? 떨어지는 게 없어? 뭔가 떨어지는 게 뭔가 써있어 뭐가? 복북 속에 내 길리 나 쪼으려 나의 야마 위세미고 소스에 렛에 바드류 택 해소 복북 속에 내 길리 나 쪼으려 나의 야마 위세미고 소스에 렛에 바드류 택 해소 택까지 왔어 바드류 택 했어요 했어요 뭔가 나타나 했어요 뭐 했어? 나타나 주세요 뭐예요? 뭘까 이게? 뭔가 있어 저기 가사가 서있어 저기 위자 위에도 뭔가 있는데 모카 저게 돼있어 뭐야? 뭐야? 이게 뭐지? 나야? 응 뭐지? 뭘까? 저게 돼있는데 우리 세 명밖에 없지? 여기 여기 너도 있어 뭔가 있어 나도 뭔가 찾았는데 뭐야? 이게 뭐지? 그거 나도 아까 봤는데 뭐 해야 돼? 이게 뭐야? 커피 짱 가지고 있어 뭐지? 일쌍을 챙겨 일쌍 챙겨 일쌍 챙겨 일쌍 챙겨 새로운 얼굴이 있어 빠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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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쌍 너와 난 길이 I'm ready I'm ready I'm ready I'm ready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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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